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와 영국에서의 사회복지 변화가 출제에 빈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데 근대법 이전의 사회복지 흐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국 사회복지의 주요 법제의 특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영국에서 일어난 중요 사회복지 운동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변화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고대 사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대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법적 제도로 사회복지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도사회는 공동생활, 운명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결국은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 당연히 사회복지라는 용어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부상조로 서로 돕는 이러한 모습이 사회복지의 어떤 동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적 동기가 사회복지의 동기가 되었다. 이게 고대 사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고대 사회의 어떤 실전적 가치는 인과응보에 의해서 철저하게 잘못한 것은 징복을 하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사회는 중세사회는 여러분 어떤 사회가 중세사회예요? 그렇죠. 종교적 신념이 지배하던 특히 기독교가 지배하던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중세사회복지의 어떤 일정한 그러한 역량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인데 역시 자선사업이, 종교에서 하는 거니까 자선사업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기독교 교류의 역량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류의 역량이 있었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자선을 베푸는 이러한 것들. 반면에 기독교적 가치관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어떤 또 천국가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자선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기독교적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기 관점도 역시 비교적 천주교 관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선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종교개혁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을 유시해서 직업소명설 등 근면한 생활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어쨌든 법적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대 사회에 들어서 비로소 사회복지가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산활동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은 대량 생상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개인의 노동력이 이제는 임금 노동으로 바뀌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요. 당연히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인구가 어디로 모이겠어요? 도시로 모이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도시에서는 도시 빈민이 증가하고 또 이 도시에서 기계에 의한 산업혁명이 오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러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사회복지가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제한적 구제를 하는 그러한 시기였다. 사회복지 정책이 전체 국민들의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 이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제한적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전히 공공부조 중심, 공공부조라는 건 이미 가난해진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공공부조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현대사회에 들어가면서 근대사회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현대사회로 오는 이러한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지가 강조되어지고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적인 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흐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회보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회보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가 발달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했습니다. 이 방향성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근대 이전과 근대, 근현대. 고대는 그냥 상부상조한 거, 인간적 동기에 의해서 한 것, 그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보면 사회복지가 어떤 쪽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냐라는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대 이전에는 보춘적, 보완적, 자녀적 그러한 성격이었다면 근대, 근현대는 제도적인 모습이고요. 자, 원리가 자선의 차원에서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시민적 권리를 중요시 여겼고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보충적이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특수한 서비스 형태, 그래서 선별성을 갖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꾸고요. 최저 조건을 보장하는 거에서 최적 조건을 보장하는 쪽으로 물론 이 최적이라는 이 말도 좀 어패는 있어요. 그러나 최저, 근현대 이전에 최저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둘 다 용어는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용어를 둘 다 써요. 용어는. 최저 생활보장이라는 용어는 둘 다 쓰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생활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생활은 여기 말 그대로 최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최적이라는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갖는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좀 구분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주로 개인 문제 해결이다라고 한다면 사회 문제 해결 또는 사회 개혁 이러한 방향성이 더 크고요. 빈민구제가 초점이다. 이 보충적, 빈민대상한다는 거 말 다 나왔잖아요. 복지국가나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되어지고요. 민간의 어떤 자발성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공공지원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흐름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걸 따지다 보니까 근대사회와 현대사회의 법정신의 변화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화들도 한층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대 3법은요. 근대에 들어와서 이 근대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이전에 봉건사회나 이런 것에서 이제 구분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건 바로 법에 의한 것으로 되어지는데 그 법정신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이야기하는 사유재산 보장의 원칙 그다음에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 간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이전에는 주종관계였지 계약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근대 이전이에요. 그런데 근대로 와서는 이제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가 되어진다. 즉 일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노동력을 파는 사람과 노동력을 사는 사람 그것도 계약이에요. 계약관계가 되어진 계약의 자유의 원칙 그다음에 과실, 자기 과실에 대한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게 근대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근대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대법의 정신은 대체로 어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계약자유라고 그럴지 사유재산 보장한다고 그럴지 과실 책임은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것들로 형성된 건데 그런데 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현대사유로 가면서 이러한 이 근대산법의 원칙으로 사람들이 보호받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죠. 무슨 얘긴가 하면 보세요. 계약자의 원칙이지만 돈 많이 가진 사람 즉 자본이 노동자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유재산이라 그러지만 빈익빈 부입부가 더 늘어나요. 가진 사람은 더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가치 못한 사람은 아예 가질 기회조차 없어져요. 과실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공장에서 기계에 의해서 다치는 것들이 물론 기업가가 기계를 설비해주고 일하라고 했을 땐 다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생산하라고 기계를 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다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게 과연 내 실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에 의해서 이제 다치는 이러한 모습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또는 회복이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요. 근대산법이라는 거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나온 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근대산법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용어 정리합니다. 사적 자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다라고 여러분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현대법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 계약자유가 근대법의 원칙이라고 했지만 이 계약자유로 하다 보면 노동자들은 항상 불리하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 계약에 대해서 불공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현대법 개념으로 하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거예요. 계약자유에서 계약의 공정의 원칙 이게 계약 공정의 원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최저임금 제도예요. 다시 말해서 자, 노동자 A, B, C가 있어요. 사업주가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 노동력을 제시하겠습니까? 가장 싼 값을 부른 사람 난 100원 받고 일할래요. 난 90원 받고 일할래요. 난 80원 받고 일할래요. 그러면 당연히 80원 받고 일할 사람하고 계약을 맺겠죠. 그러니까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지만 이 사람들은 계약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이 단합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 70원 주는 사람하고만 계약하자. 사업자들이 단합하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70원이라도 받으려면 계약할 수밖에 없다면 그 계약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 계약을 자유롭게 맺는 게 원칙인데 그렇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다시 말해서 이 80 이하로는 계약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70으로는 계약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이게 계약 공정의 원칙이에요. 이게 현대법 노동자들을 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사유재산 보장이라는 것도 보죠. 사유재산 보장 원칙이 근대법 원칙 중에서 중요한데 이게 지금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만 계속 갖고 그렇지 않으면 갖지 못한 사람은 더 못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거를 제약을 둬야 되겠다. 물론 예,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낼 때 누진률을 적용하자.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하면 그러면 그래도 가진 사람이 더 많이만 가져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사유재산 보장의 원칙인데 현대법에서는 사유재산 제한의 원칙 뭐 1가구 2주택에는 과세를 더한다 그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유재산 제한의 원칙이죠. 이게 두 번째로 나타난 현대법 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과실 책임에 대한 거예요. 자, 근대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과실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산업천장에서 다치는 게 그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갖게 됐는가 하면 작업장을 만든 것 자체가 책임이다. 작업장을, 그러니까 기계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제공한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원래 과실은 노동하는 사람이 과실을 했지 이 사람이 과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실이 있어서 책임이 아니라 이거를 만든 것 자체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라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거예요. 비록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 기계를 만들어 놓은 것 그 자체가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게 이게 현대법의 세 번째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해지는 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회의 법정신의 흐름 이런 것들의 변화 이것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근대법정신과 현대법정신만 생각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영국의 역사가 좀 중요하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의미를 던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빈민법이에요. 자 여러분 구빈법이라고 말이 나와도 같은 법이에요. 구빈법이라고 나와도 같은 법이에요. 더 푸어 로우를 번역할 때 어떤 학자는 구빈법 또 저 같은 사람은 빈민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번역되어든지 빈민법, 구빈법이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빈민법이 왜 자꾸 강조되어지느냐 예 역사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 빈민을 이제 사실 제가 동의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 나왔잖아요. 사회복지를 법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비로소 제도가 되어지는 이 사회복지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 구빈법 때문에, 빈민법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 빈민법이라는 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빈민법 출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여기 많이 설명했지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 당시 불황민들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교구 사회예요. 교구 사회라는 것은 이 구분된 교구들이 엄격하게 있어서 그 교구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노동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불황민들이 더 많이 구제해 주는 데가 있다 그러면 글로 이동하고 또 더 많이 구제해 준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일로 이동하고 이렇게 막 이동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불황민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어때요? 교구 사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법이 빈민법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빈민법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제시하는 게 빈민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그 빈민에 따라 맞는 대처를 하는 걸로 제시합니다. 그럼 세 가지 제시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 핵심은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노동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작업을 하면, 노동을 하면 되지 않냐?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예, 노동할 수 있는 장. 그걸 작업장이라고 그러죠? 작업장에 보내자. 그래서 일을 하게 하자. 자, 그다음에 노동력이 없는 빈민이라는 건 주로 노인이나 과부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라고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도와주자. 그 시설이 뭐예요? 구비논이에요, 구비논. 예, 구비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시설이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시설이 시설. 자, 여기는 작업장으로 보내고 노동할 수 있으니까 노동할 수 없으면 구비논에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살게 하자. 그리고 이 구비논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비논을 교구불로 거두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관은 감독관을 임명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틀이 갖춰진다라는 것. 틀이 갖춰진다? 이게 꼭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그래서 빈민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동도 있단 말이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어떻게 하겠느냐? 노동력 있는 사람은 노동하게 하고 그다음에 노동력 없는 사람은 구비논에 들어가서 도움받게 하면 되는데 그럼 아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동 문제는 도제교육이라는 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 도제교육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예, 수공업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수공업자에게 보내서 수공업자 밑에 들어가서 도제교육이라는 게 도제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먹고 살면서 무언가를 배우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수공업자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하면서 거기서 먹여주니까 살 수 있고요. 그러면서 기술을 배워서 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술로 독립해서 자기의 생활을 그러니까 노동 능력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도제교육이라는 것을 시키게 했다라는 거죠. 자, 도제교육의 장점은요. 일하는 동안에 자라나가는 과정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기술을 배웠잖아요. 수공업자에게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독립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예, 이러한 장점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중요한 것. 따라서 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돌아가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구별로 작업장도 있고 구빈원도 있어요. 그러면 구빈원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구빈원이나 작업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설들이라고 하면 원이라고 그럴 수 있죠. 원 밖에서, 원에서 도움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에서 도움받기 시작하면 예, 더 많이 도와주는 대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보면 교구사계가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의 구제, 원의 구조를 못하게 하였다라는 게 이 빈민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빈민법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 시작이다. 왜? 법으로 한 빈민법이잖아요. 더 푸어 로우잖아요. 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구빈 행정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합리적이에요.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 수 있으면 작업장, 일할 수 없으면 구빈원, 어린아이들은 도제 교육받아서 기술이 켜서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제가 빈민법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빈민을 통제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 정책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사회복지라는 걸 좋은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좋은 거로만 이야기하지만 이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목적도 있지만 묵지적인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빈민법이라는 건 겉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러한 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거 사회복지법이 아니라 형사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법의 성격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법으로 시작했다. 이 시작에서부터 이제 전 세계가 법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다 자리매김을 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작업장이라는 건요. 작업장은 결국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여기는 뭐 인권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으면 맞기도 하고 억지로 강제 노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민법은 사실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빈민법이냐 구민법이냐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저는 이 용어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바로 더 폴로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국의 법제 중에서 또 나오는 게 정주법이에요. 정주법이라는 건 말 자체를 잘 이해해 보시면 돼요. 정주 한 곳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게 정주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옮겨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멈춰 살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없게 하는. 왜냐하면 정주법이니까 이걸 벗어날 수 없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력 탄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장법. 그 다음에 나온 게 작업장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업장이라는 게 나오면 뭘로 연결시키세요? 빈민법에서 이미 작업장을 활용했잖아요. 이제 빈민법이 흐지부지 되자 작업장을 또 활용하자라는 게 작업장법이에요. 그러면 작업장법이라는 건 결국 강제 노역을 시키는 즉 어떤 인간성이나 이런 거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를 통제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법을 활용했다라는 이러한 요소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업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법들은 전부 다 인권적인 법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한 빈민법도 작업장을 이용하는 거고요. 작업장법은 말 자체가 그렇고요. 자, 신빈민법이 이제 나오는데 신자가 붙으면 이 빈민법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신자면 새로운 거니까 새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회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생각할 때 신자는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근데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신자를 붙이지 않죠. 따라서 이 신빈민법이라는 건 빈민법의 그 모습을 다시 활용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러한 법들은 전부 다 작업장 활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 노동 내지는 노동력 착취라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법들은 시기별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법들은 어떤 법들이에요? 대개 탄압하는 그러한 법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길버트법은 인도주의적 법입니다. 자, 길버트법은 작업장 내에서 빈민노종자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착취당하는 것을 보면서 길버트가 제안한 게 길버트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원의 구제를 가능하게 했다. 자꾸 이 구제하는 걸 원내로만 자꾸 넣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유급, 구빈 3관. 구빈에 대한 업무를 보는 사람을 이제 유급으로 뒀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이러한 법들. 결국은 예, 인도주의적 처우를 한 법이다라고 그래서 길버트법은 원의 구제를 그동안 못하게 했던 것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스핀햄랜드법이라는 법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요. 이건 생계비빵, 그래서 버커스주 빵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지급했다. 부양가족수를 따랐다. 그러면 결국 뭐를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예, 이 스핀햄랜드법은 어떻게 보면 부양가족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건 가족수당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스핀햄랜드법도 예, 인도주의적 법이다. 길버트법은 원의 구조를 가능하겠다 그러면 스핀햄랜드법은 예, 부양가족에 대한 그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임금의 최저선을 마치고자 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게 스핀햄랜드법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고용주들이 자신들이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아도 왜냐하면 예, 이 가족수당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게 있으니까 기업가들이, 그러니까 사주들이 임금을 안 줘도 다 채워주니까 예, 임금을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반대로 노동자들 역시도 그냥 그냥 일 대충 하면서 수당받을 수 있으니까 예, 나태해지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났다. 그런데 현상적인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장법인데 이 공장법도 인도주의법이에요. 공장법의 핵심은 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아동들이 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아동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법의 어떤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면 공장법, 아동복지법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아동 보호에 초점을 만들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공장법도 인도주의적 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빈민법이라는 건 사회학에서 이 신자가 붙으면 새로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빈민법의 그 원리를 다시 가져와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신빈민법이에요. 자, 신빈민법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신빈민법에선 중요한 원칙들이 나와요. 전국을 균일하게 처우해 주자. 왜냐하면 교구사회인데 이 교구마다 다르게 처우해 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동하면서 이 교구사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전부 동일하게 처리해 주자. 균일 처우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등 처우의 원칙을 제시해요. 자, 도움을 받는 사람은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사람보다는 열등하게 처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다 일 안 하고 급여만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열등하게 처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빈민법 역시 작업장을 활용하자. 그래서 인도주의적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사회복지의 원칙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균일, 균등 처우의 원칙. 똑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이 다 살게끔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열등 처우의 원칙. 여러분 공공구조할 때 임금 노동자보다 급여, 생계급여 받는 게 더 높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열등 처우의 원칙. 이 신빈민법에서 나온 이 원칙들이 지금도 사회복지의 어떤 법칙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빈민법은 역시 빈민법으로 다시 돌아간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사회복지 운동 흐름들이 있었는데 자선조직협회라는 것. 이것은 주로 귀족계층에서, 자선조직협회는 귀족계층에서 봉사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회 방문한다 그럴지 사회 조사한다 그럴지 이러한 것들. 그런데 이들이 봉사하면서 결국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이 사람도 구제를 받고 이 사람도 구제를 받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구제 받고 여기서부터 구제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구제 받는데 또 이 사람은 여기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이 사람들은 구제 받는 데가 많아서 많이 구제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제 받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적게 구제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문제예요? 중복구제잖아요. 이 중복구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그런데 누가 했다? 귀족계층이 봉사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최초의 사회사업가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들은 대개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봤어요? 개인의 게으름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선조직협회가 귀족계층이 한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인보관 세틀먼트 운동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했는가 하면 예, 개혁적인 사람들이 해나갔다라는 거죠. 사회개혁층이 해나간 게 인보관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뭐 바네트 목사 부부가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인보관 운동은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인보관이라는 건 하나의 건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거점을 갖고 거기서 그 가난한 자들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삶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맹을 퇴치한다 그럴지 그 다음에 보건에 대한 유생에 대한 관심을 늘린다 그럴지 자 그런 모습으로 하고 또 문맹률이 낮으니까 교육을 한다 그럴지 또 기술 교육을 한다 그럴지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하는 게 인보관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인보관이라는 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아예 아는 거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자 이러한 인보관 운동이 일어났다. 자 자선조직협회는 귀족계층이 인보관 운동은 사회개혁계층이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인보관 운동은요.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하나의 건물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개별 방문보다는 오게 해서 한 대 모아놓고 했단 말이죠. 집단사회사업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조사 운동이라 그럴지 또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한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이 드높아지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영국의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영국의 역사는 조금 흐름을 이해해 두시면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지고 문제를 푸는 데도 역시 도움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더